자리가 너무 많이 비어서 제가 서운한 게 제가 이래 봬도 왜냐하면 이 멸류관을 받기까지는 제가 얼마나 많은 경험과 그런 게 연륜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나오셔서 다 들으시면 얼마나 참 좋을까 싶은데 빈자리가 여기 너무 뻥 뚫려가지고 제가 이 박사님한테 그랬어요 박수를 치려면 제대로 쳐야지 함성과 함께 감사합니다 제가 자리가 한 개라도 빌면 안 할게요 이랬는데요 제가 마음 약해서 마음 약해서 제가 해보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요 할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요즘 그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이렇게 얼굴이 받쳐주는데 어디가 저렇게 아플까 여러분들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쁘다는데 이 박사님 약간 비웃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그랬는데 제가 이래 봬도요 한쪽에 유방이 완전히 그냥 푹 파이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말기암으로 한 20년 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쪽이 없는 것 때문에 늘 이렇게 예쁘게 또 같이 해야 되니까 참 불편해요 살아보니까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어떨 때는 불편하고 그런 불평이 어떨 때는 나오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정말로 살아있고 너무 감사해 여러분들 이 노래 아세요?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그런데 한 사람도 따라하는 사람이 없네 이 노래 몰라요? 정말 행복해요 이 노래가 있어요 처음부터 다 끝까지 하면 좋은데 지금 이제 빨리 스포츠 봐야 되니까 제가 그렇게 살나가 제가 신데렐라인지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아이고 물과 기름이더라고요 세상에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나는 그래서 평생 웬수를 만났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다가 결혼해서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아기를 낳아야 되잖아요 8년 동안 애를 못 낳았어요 8년 동안에 받는 남편으로부터 무시당하는 너는 애를 못 낳으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너무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제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온 질병이 최고 첫 번째 오는 게 불면증이 오더라고요 저는 질병을 다 경험하고 나서 암을 발견했기 때문에 불면증이 오는 게 우울증인지를 몰랐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거 다 잘해요 제가 반의사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름이 김금숙인데 제가 이름이 언제부터 바뀌었냐면요 김상구로 바꾼 지가 오래됐어요 제가 강의를 그렇게 단추만 꼭 누르면 저도 웬만큼 다 수조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병이 온 게 우울증, 대인기피증 그런 건 유도 아니고 밤마다 잠을 1분도 못 자요 정말 그렇게 잠을 수년을 그렇게 못 자고 있는데 제일 심각한 게 여기 목에 이만한 덩어리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시경, 엑스레이, 내시경, 엑스레이를 두석 달 간격으로 또 찍고 또 찍고 그런 세월을 너무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그 엑스레이, 내시경을 찍을 때마다 오늘은 암 판정 받겠지 그러고 가면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이게 신경성 위장병이라네요 그때는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암은 발견 안 했다고 그러면 집에 와서 보면 덩어리가 항상 있으니까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마셔도 그냥 있어요 여기에 밥도 제대로 그런 세월을 한 15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을 이 약, 저 약, 저 약, 이 약 누가 민간요법 좋다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맨날 가난한 거야 돈이 없어 약 사 먹기가 바쁘고 민간요법을 하는 건 더 비싸고 약 사 먹으면 또 어떤 현상이 왔냐면 마지막 판에는요 밤 12시만 되면 참 신기하게 두드레기가 정말 중앙만한 두드레기가 온 전신에 돋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소주를 발라요 몸에다가 우리 남편이 소주를 밤새도록 바르면 그 소주 바른 시원한 맛에 조금 이제 잠을 잘 것 같은데 못 자 그리고 새벽 4시만 되면 그렇게 싹 들어가요 그거를 또 수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약이 얼마나 지겹고 병원도 얼마나 지겹고 못 낫는다는 걸 저는 이미 체험으로 경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이 좀 심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누가 방문을 왔어요 저희 집에 방문을 왔는데 이분이 너무 아픈 걸 보더니 집에 가서 뭐를 갖고 왔냐면 이상구 박사님 카세트 테이프를 한 세트를 갖다 주는 거야 이거 좀 들어보면 많이 도움될 거라고 제가 그게 계기가 된 거예요 오늘날 뉴스타트 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들어보니까 야 뭐 이런 이렇게 저는 약간 논리적이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딱 듣는 순간에 야 이거 뭐야 살았다고 제가 그때 막 혼자서 너무 좋아한 거야 근데 이분이 이제 그래서 또 테이프를 구하려고 보니까 이분이 미국 게시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위마라는 대학에서 강의를 그때 뉴스타트 강의를 미국에서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월급이 제가 잊어버려 치지 월급이 저희 남편이 40만 원을 갖다 줄 때예요 40만 원 갖다 줄 때 그때 비디오가 얼마 같냐 미국에서 촬영한 지금처럼 뉴스타트 세미나 미국에서 한 거 한 세트가요 그때는 비디오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뭐 CD 한 장에 다 나오잖아요 그때는 비디오 그때 그 비디오를 120만 원 주고 비디오를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어 그죠 지금 여기 참가비보다 더 비싼 돈으로 비디오를 구입을 고민하다가 했어요 그래서 그 비디오를 날마다 보면서 바로 이거야 아우 이제 살았구나 나도 살 수 있어야 하는 희망이 생기면서부터 몸이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을까요 너무 몸이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길을 모를 때는 진짜 날마다 앞에 눈은 떠 있는데 깜깜해 날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낼까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근데 그거를 다 읽고 그냥 진짜 마르도록 그거를 나중에는 그 금이 막 화면에 금이 자자자 갈 만큼 제가 너무 열심히 본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안에 비디오 안에 들어있는 앉아있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미국에서 앉아있는 분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제가 진짜 그렇게 부럽더라고 그때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좋아 생각만 하면 두 시간 제가 어저께 오니까 차가 밀려서 두 시간 반 걸렸는데 밟으면 두 시간이면 오겠더라고 이렇게 이상구 박사님 턱 밑에서 이렇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박수 한번 치세요 너무 행복해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강의를 들으면서 그때부터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하면서 막 하면서 운동하고 건강식하고 거기서 시킨 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지는지 목에 있는 덩어리가 언제부터 없어졌는지 신고도 안 하고 없어져 얘가 신고를 해야 알잖아 오늘날 보니까 밥을 너무 잘 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머 이 덩어리 어디 갔어 야 세상에 사람이 생각이 바뀌니까 세포가 그렇게 대본에 알아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좋아서 막 신나게 했는데 또 누가 아프다라면 제가 그때부터 막 불러다가 당뇨병이 있다고 하면 불러다가 내가 밥을 해주면서 당뇨병이 이래서 생긴 거야 빨리 막 이러고 제가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옛날부터 가슴에 뭐 울렁불렁하게 막 자갈돌 같은 게 있어도 제가 암이라고 생각도 안 해봤고 우리 집안에 유방암은 있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심도 안 해봤고 겨드랑 밑이 얼마나 아파도 하도 아픈 데가 많으니까 병원을 이제 안 간 거야 나중에 보니까 몸에 암이 너무 많이 퍼져 있는 거예요 그 암인지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참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동생을 통해서 우연히 발견하게 해주셔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제가 그때 이제 유트타트 이미 알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겠어요 에이 기왕이 그때는 암 하면은 사형선고 이렇게 될 때요 그리고 암도 본인한테 대기 잘 안 해줄 때요 가족끼리 지네끼리 쏙쏙쏙쏙 상의해서 수술을 하거나 어떻게 하거나 이럴 때예요 때가 지금 너무 급변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한 집권 한 집은 암이잖아요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왕에 그냥 어차피 사형선고 내린 거 에이 유트타트 하면서 깨끗하게 살다 죽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비디오만 보고도 제가 그런 생각이 믿음이 어디서 자랐더라고 그랬는데 가족들이 이해를 못하고 그냥 강제로 끌어다가 차에 태워서 쳐넣어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게 됐어요 제가 수술을 받고 난 뒤에 의사선생님이 야 암이 많아도 아침에 7시에 들어갔어요 병 거기에 근데 저녁 몇 시에 나오는지 아세요? 오후 5시에 나왔어 얼마나 오래 해가지고 이분도 열어보니까 포도송이처럼 생겼더래 얼마나 많은지 그래가지고 의사선생님이 야 내가 수술하느라고 죽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이분이 누굴 소개를 해가지고 저랑 좀 아는 거라 진짜 그분이 주치가 끝까지 아주 야무지게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되니까 항암제하고 방사선 맞으라고 처방전이 내린 거예요 제가 할게요 안 할게요 아이고 제가 뉴스타트 하려고 하든 저기야 수술도 안 하든 사람이 그걸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안 한다 그랬더니 왜 안 하냐고 해서 뉴스타트한테 그 당시에 한국의 뉴스타트라는 게 지금은 좀 알려졌지만 그대는 미쳤나 이랬어요 저한테 그러면서 네가 안 하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하면 지금 한 6개월 1년 사는 사람도 있다는데 내가 1년 6개월 살자고 하냐고 그거를 말기암이라고 의사선생님이 그러면서 저기야 진짜 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착각이 좀 일어난 게 그러면 항암하고 방사선도 꼭 해야 살 것 같고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 그런데 뉴스타트 보면 안 해야 그냥 건강하게 살 것 같은데 뉴스타트 하면서 항암제도 맞아볼까 이런 생각도 살짝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냥 어떻게 용기가 좋았는지 지금 생각하면 그냥 저 끝까지 안 하겠다 했더니 아이고 그러면 퇴원을 시켜버려 너는 내가 해줄 게 없다고 퇴원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 퇴원을 하면서 네가 그래도 생각날 때 먹으라고 항암제 보름치를 처방전을 주더라고요 그 처방전 보름치료 갖고 와서 지금도 서랍이 있어요 그거 안 버리고 왜냐하면 그거 먹었고 낫다 그럴까 봐 제가 절대로 그걸 못 버리고 있어요 지금도 박수 한번 쳐봐요 한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수술을 얼마나 많이 했냐면 여기 등쪽까지 쬐어 여기 임파선이고 너무 심해가지고 그랬는데 너무 통증이 심한데 한 달 딱 됐는데요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한 달 만에 왼쪽에 보니까 겨드랑 밑으로 유방이고 덩어리가 또 우룽불룽 또 있는 거예요 아이고 미치겠더라고 그때 그냥 아이고 이거 어떻게 그때는 앞에 캄캄하고 이제 정말 죽었구나 그때는 조금 죽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정말 죽었구나 싶어 앞에 캄캄해 진짜 그때는 아이고 지금이야 웃지만 그때는 그냥 앞에 노래 근데 우리 딸이 몇 학년이냐면 간신히 하나 얻은 딸이요 6학년이 됐어요 6학년인데 이제 이런 이제 처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이 안되겠다 손님들도 막 찾아와서 자꾸 막 나를 혼란시키고 이러니까 요양원에 일단 가라고 바로 요양원을 보냈어요 나를 데려갔는데 우리 남편 가다가 중간에서 그게 98년도 11월 30일에 제가 수술을 하고 12월 30일에 발견을 이쪽에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되게 급했나 봐요 이제 죽을 거라고 본인도 이제 가뜩이나 의사가 또 한 말도 있고 이러니까요 저 가다가요 갑자기 뜬금없이 겨울에 추운 겨울에 글쎄 나무나 좀 이쁜데 가서 사진을 찍고 갑자기 어디 가더니 차를 세우더니 여기 내리래요 왜 그러냐니까 사진 한 방 찍자 그러는데요 사진을 보니까 영정사진이었고 틀림없이 그 영정사진 찍은 거예요 그 사진을 찍어 웃으란데 웃음이 안 나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찍은 게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는 그때부터는 가슴에서 어떻게 슬픈지 나는 남편하고 헤어지는 건 안 슬퍼 솔직히 근데 누구랑 헤어지는 게 슬프냐 하면은 딸하고 헤어지는 게 너무 왜냐하면 그 오래간만에 너무 귀한 딸을 낳았는데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그 딸한테 한 번도 행복하게를 못 해준 거예요 맨날 짜증만 부리고 신경질만 내고 제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때부터 요약원 갈 때까지 여기서 목이 아파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요약원에 내려놓고 갔는데 제가 그때부터 안경을 돋보기 껴도 그렇게 꼈을까 싶을 정도로 눈물이 너무 매일 순간 가려가지고 사람을 보이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도 안 나오고 뭐 저기 뉴스타트 다 잊어버렸어요 순간에 너무나 충격을 먹어가지고 그 요약원 가서 맨날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약원에 거기 가니까 동산이 있더라고요 동산에 가서 달마다 우는 거야 달마다 울으면 한 일주일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을 못 새겼어요 하도 울어가지고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동산에 한 날 막 일주일 정도 됐는데 울고 있는데 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왜 울고 있냐고 여기서 네 뉴스타트 있잖니 그 이상구 박사님이 늘 네가 좋아하는 그 뉴스타트가 있는데 네가 왜 여기서 울고 있냐고 사랑하는 딸 옆으로 빨리 돌아가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라는 음성이 너무나 분명히 들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순간에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봐 눈을 이렇게 닦고 하늘을 쳐다봤는데 하늘이 그날 파랗고 밝고 아름답고 햇빛이 찬란한데 왜 나만 이렇게 다 변한 게 없는데 나만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아 사랑하는 딸 옆으로 다시 가야 되겠다 내가 왜 죽을 생각만 했나 딸하고 헤어질 생각만 하고 울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다시 오라고 해서 돌아왔어요 와가지고 다시 옛날처럼 이어폰을 이제 이상구 박사님 강의겠죠 이어폰을 꽂고 지금은 참 좋아요 진짜 뭐 MP3니 이런 거에 그냥 나와 소리가 근데 그때만 해도 꼭 뭐 카세트를 꼭 차고 다녀야 돼요 그 강의를 들으려면 그리고 너무나 지쳐 있어서 먹지도 못해서 수술했죠 목 먹었죠 지쳤죠 만신창이가 되고 몸이 그래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더 힘들어요 걷기가 그런 상황에서 귀를 꽂고 이제 용기를 팍 내고 날마다 산에 다녔어요 근데 날마다 듣던 강의인데 그날은 그 강의가 무슨 강의냐면요 번데기가 꼬치에서 낳아서 나비가 되는 강의를 그날 이제 듣고 갔어요 근데 그 강의가요 제가 느낀 거는 그 강의가 저를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번데기가 나비가 된 것처럼 이렇게 활기차게 살게 만든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들 아휴 9시가 됐는데 제가 강의 앞으로 지금 한 30분 더 해야 되는데 지금 30분이다 저거 강의를 또 저기 스포츠 뉴스를 또 아니 스포츠 저거 중계를 또 들으셔야 되잖아 아휴 아니요 들으셔야 이 박사님이 오래 하지 겁낸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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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듣고 가는데요 야 그날은요 진짜 제가 그거를 딱 듣는 순간에 뭐로부터 해방이 됐냐면요 불안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그런 두려움이 싹 사라지면서 아 이제 난 나비가 됐구나 내가 번데기에서 나비가 된 경험을 그 순간에 탁 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화를 보면서 와 나는 그때 그 평화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 있잖아요 정말 찾고 간절히 원하고 여러분들이 그러시면요 누구든지 그런 스파크 생명의 스파크가 누구든지 오게 돼 있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그거를 체험으로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스파크를 딱 받는 순간에 제가 그날 야호 하면서 산을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이렇게 걸었는데 그 순간에 어떻게 걸음이 됐을까 어디서 기운이 나왔을까 이렇게 걸어요 산을 야 그러면서 그날부터 날마다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집에 와서도 그냥 뭐 자기도 모르는데 얼굴에서 막 웃음이 막 나와 미소가 뭔지 좋아 기분이 막 누구랑 연애하는 기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막 경험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날마다 좋아져서 있는데 제가 이런 것 같아요 뉴스타트 하면은요 아 내가 번데기였구나 그런데 번데기에서 나비가 됐구나 나비가 될 거야 이런 그 자기가 자기만의 갖고 있는 거기에서 해탈을 하는 거야 그게 절에 가면 해탈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를 그런 체험을 여러분들이 각자가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나비가 그날서부터 나비가 되니까요 얼마나 자유로우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아우 나는 쑥스러워서 그거 못해 저 쑥 무척 많아요 저 옛날에 학교 다닐 때요 책을 돌아가면서 읽잖아요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 반에서 자매 누구 누구 저는요 벌써 저기서부터 진짜 여기 오면요 가슴이 떨려가지고요 글씨가 한 개도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소심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비가 된 때 딱 하고 나서 이렇게 무대 아우 여기 어떻게 감이 올라오겠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자유로워 보여요 어제부터 보셨죠 자유 네 영혼의 자유의 얘기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여러분들도 뉴스타트는 아 나비가 됐구나 나비가 될 거야 내가 이런 꿈을 갖고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들 다 성공할 수 있고요 제가 그거 하면서 한 가지 뭐냐면은 제가 항상 1% 정도 오바를 해요 그냥 안녕하세요 이래도 되는데 교양 있게 저 그렇게 안 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 톤을 올려버려 그러면 확실히 내 기분이 좋아져요 누구를 위해서 해요 저를 위해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된 게 너무나 내 죽음 앞에 딱 바짝 갔을 때 비상구가 없잖아요 우리가 밑에서 불이 났어 이상구 박사님 강의 중에 그런 거 있죠 밑에서 불이 났는데 팬티를 입어서 4층에서 못 뛰어내린대 그 아줌마가 창피해가지고 근데 결국은 불 다 타가지고 팬티도 벗고 있는 거 있잖아요 더 창피하잖아요 근데 저는요 4층에서요 팬티만 입어도 뛰어내리는 그 경험을 나비가 되는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박수 네 나비의 경험은 그거 팬티를 벗고도 뛰어내릴 수 있는 용기 그게 나비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뉴스타트고요 그래서 제가 뛰어내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자유롭게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꿈을 버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선배가 그때 제가 할 때는 한 명도 선배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뉴스타트의 비디오를 통해서 듣기는 했지만 누가 한 사람도 실제로 만나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경험했냐면 밧줄을 위해 줄타기 있잖아 저는 솔직히 줄타기 경험을 한 거예요 가다가도 또 이제 다른 걸 바라보면 또 넘어질 것 같아 그러다가 또 이렇게 줄을 타고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선배들이 있어가 줄타기를 할 때 옆에서 잡고 있는 사람이 탁 있잖아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고 여러분들은 걸어만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암 낫고 말고 그런데 암이 나면 다른 질병은 날까요? 못 날까요? 제가 지금 우울증이 우울증 모든 질병이 동시에 샤악 없어져 신고도 안 하고 그렇게 감동받고 살다 보니까 여기에 왼쪽에 있다 그랬죠? 수술 안 했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겨드랑, 인파선, 겨드랑 예? 아니, 목소리가 자신이 없어요 진짜 없어졌어요 그래서 진짜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암도 있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암도 감동받을 때 이사를 가더라고 예, 암도 감동을 받아 이사가 그런데 그 감동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하늘에서 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평안, 평안 하나님 주신 선물 선물이에요, 평안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늘로부터는 그 평안이야말로 우리 세포를 진짜 해보고 하는 너무 귀한 선물이에요 제가 그거를 날마다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저 지금도 이상구 박사님 강의 하루도 안 듣는 날이 없어요 제가 20년이 넘었는데도 여러분들 그거는 저희가 낫겠다는 의지를 표시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고 낫겠다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평안이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저는 체험으로 경험했어요 여러분들 그거 꼭 붙잡고 감동받고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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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